히철이네, 신동한, PC방! 자 시작해볼까? 신동이네, 히철한! 야 우리 진짜 오늘 6회 어떡할 거야. 6회, 6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와야지. 와야지, 그렇지, 그렇지. 와야지, 와야지, 와야지. 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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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지. 야, 어서 오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셋이 다른 팀이에요. 셋 다 다른 팀이에요? 다른 팀이에요? 둘이 한 팀, 이렇게 한 팀. 그러니까 왜 같이 왔지? 그래, 야 6회니까 우리 명사진윤갈비의 모델 아닙니까? 그럴싸하다, 그럴싸하다. 거기 우리 진윤 명사갈비였나? 명균진사갈비. 명균진사갈비. 사실 명균진사갈비는 조현이가 나는 같이 크고 있다고 나는 봐요. 거기 모델 저기 셰프님 그분 아니야? 최연사 셰프님도 계세요. 아, 근데 조현이가 메인이고 그치? 아, 근데 이제 메인은 이순재 선생님이. 아, 이순재 선생님이 있어? 네, 선생님이. 아, 이순재 선생님이.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어. 저는 그냥 손녀 같은 느낌. 아, 그래도 정말 우리 조현이가 살린 우리 명사진윤갈비. 자, 다 같이 박수 한 번. 아니, 그러면 우주소년은 어떻게 살릴 거야? 루다 생일이 6월이야. 어? 진짜? 알지? 여름이 6월이잖아. 오, 맞네. 그래, 요즘 너무 춥잖아요. 야, 여름이 와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름이가? 막내. 막내, 맞아요. 여름이가 막내. 루다가 97. 97. 12월 몇일이었지 생일이? 12월이 누구예요? 다른 일이었다, 다른 일이었다. 아, 우리 진짜 오늘 6일 어떡할 거야? 아니, 루다 생일이. 3월 6일이야. 3월 6일. 맞아, 3월 6일. 나, 내. 원래 맞아, 맞아. 아니, 왜냐면. 내가 데뷔한 게 3월 6일이거든요. 아, 3월 6일. 그래서 완전 아야지, 안 까먹지. 조현이 생일이 너가. 블랙데이, 4월 14일. 맞아, 맞지? 4월 14일. 자, 우리 그러면 조현이가 100원이야. 96, 97, 99니까 그렇지? 자, 우리 조현이부터 본인 소개. 우리 정말 조현이 성격 very good. 네, 굿굿,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 조현이입니다. 우와! 옛날에 굿굿, 베리굿 되게 천천히 했던 것 같은데 엄청 빨래요? 굿굿, 베리굿? 이렇게. 아, 빨리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아, 게임. 빨리 이거 정리하고. 우리 게임 많이 안 하는데. 아, 그래요? 게임 그렇게 잘하지 못하잖아. 가장 늘고 있어요. 근데 조현이가 진짜 이 에펙스 레전드를 맥 연습하고 있더라고. 진짜로? 연습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형도 그렇지만 조현이는 벌써 게임 방송이 세 번째거든. 아니, 많이 겹쳤어요. 세 번째야, 벌써.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제가 장담커인데 셋 중에 게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잘하는 자, 이루리 이루리루라.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루다입니다. 아, 여름이던데? 다른 팀이에요? 같이 안 하고요. 아니, 같이 우주소녀인데. 다른 팀이구나. 둘, 셋. 우주소녀 루다 여름이. 이야, 정말 일단. 자, 이쪽으로 오세요. 뭐가 있죠? 자, 여기 노트북 보시면 좀 감탄. 어떤 노트북이 어떤지 좀 감탄 좀 하세요. 깔끔하네요, 멋지네요. 깔끔하고 멋지고. 집에 노트북 없지? 없어요. 오늘 이거 나간다니까. 이거 게임이, 이거 오늘 1등 하면 게임이 노트북. 진짜로? 여러분, 갖고 싶어요? 네! 갖고 싶으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세 분.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양쪽에 쓰세요. 자, 이거 하셔서. BPL이니까. 아, 진짜 드려요, 진짜. 아, 진짜요? 카메라 보시면서 한 줄씩 읽으면 돼요, 여기. 조현이부터. 갖고 싶으면. 자, 시작. 레노버 리전. Y740. 아, 영어를 아직 못 읽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영어 할 줄 알아요. 레노버 리전. Y740. 후세대 인텔 코어. I7-1-975. 뭐가 왜 이렇게 멀어? OH 프로세서. 예! 그리고? RTX 2016. 2016? 야, 2016이랑 차이 너무 좋은데? 2069. 6GB 그래픽카. 우와, 6GB를 잃었어. 17.3, FHD, IPS, 안티 글래머. 글래머, 열었어. 글래머, 글래머. 안티 글래머. 이거 갖고 싶으면. 레노버. 자, 여기, 여기, 여기. 잠깐, 이렇게 해봐. 자, 우리 봉상이 전화번호를 갖고 싶으면. 왜? 이러면 안 돼요. 기분이 나 안 차지잖아요. 그런 거라. 네가 언제부터 그런 것이면서. 넌 언니 연예인 보호. 봉상이 오빠 잘생겼죠? 네. 네. 아, 느렸어. 나는 봤어. 루다는 진짜 거짓말을 못 하거든. 루다, 너 립스틱 했지? 네. 입 닫고 넣어. 네. 자, 일단 자리에 앉고. 자, 앉으시다. 어디 앉으면 돼요? 자리가. 앉고 싶은데 앉아. 여기 아니다, 여기. 셋이 바닥에 앉아있어. 수건 하나 갖고 오세요. 수건 돌리기 한 번 하고 시작하자. 누가, 어디가 어디지? 여기가 조연인가? 아, 조연이가 여기. 여기가 여름 나다. 야, 여름이는 진짜 완전 애기다, 완전 애기. 완전 학생님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막 20대가 된 거니까. 자, 뭐 배고프면 옆에 있는 거 먹어도 되고. 진짜요? 아니, 다들 피씨방은 좀 다니나, 원래? 다니죠, 다니죠. 살죠, 살죠. 어디, 어디 피씨방? 저는 악구정 로데우 준비했었는데. 아, 거기에 있어. 야, 비가 왜 물어봐. 아, 우리 판들 모르겠다. 아, 그렇지. 왜 물어보시래. 자, 이거 먹고 싶으면 개인기 하나씩 보여줘야 되는데. 아, 그래요? 자, 먼저, 우리 조연이. 우리 조연이. 이상한 거 들지 마요. 자, 조연 검색 한 번 해볼게요. 조연, 의상 놀라. 아, 뭐야? 코스토리, 아이고. 이 오빠가 왕조연 선택했어? 아, 왕씨 아니야? 아니, 섹시해요. 아, 왕씨 아니야? 아, 왕조연씨 아니에요? 야, 조연, 야, 조연구나. 근데 사실 왕조연씨를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 엄마가 제 이름을. 아, 진짜로? 아, 최고! 최고였네, 어렸을 때. 최고다,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아, 좀 닮았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진짜 최고였어, 왕조연. 신조연이시다. 네. 본명인가? 본명. 아니, 신지원. 자, 베리굿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빠 너무 못됐다. 야, 우리 블락비의 베리굿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옛날에 나왔어요. 아, 베리베리굿. 그럼 영림찬을 가입해서 볼까요? 어, 그래. 어, 그래. 이거 보자. 이거 2년 전인가요? 어, 바로 뜨. 오, 야. 1371만 편. 뭐야, 뭐야. 진짜 얘네가. 조이스 왜 이렇게 높아? 아, 진짜 맛있겠다. 여기 진짜 맛있어. 택배콤 드릴게요. 쏠게요, 저 있어요. 나도 돌아다니다가 여기 조연이가 찍었잖아요. 그럼 들어가게 된다니까. 와, 이거 천. 네. 조회수가 갑자기 많아졌다고. 와, 필리핀도 나왔어. 지금 체인점이 500개인가? 자, 그럼 우리 조연이의 모습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소녀. 여름이는 저거 보자. 러브샷. 어떻게 아세요? 이거? 너가 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어, 너희 그거 아냐? 아, 뭐지 마, 이거. 너희 이거 아냐? 아, 이거 왜 봐. 아, 저 이거 봤어요. 아, 이거 왜 봐.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나옵니다. 오, 멋있다 신동. 오, 멋있다 신동. 신동. 희철이네 신동아. PC방. AMD의 트라이更action. 하아아앙앙앙앙ctopsedo장은 브리니언 앨범을 지지하는 것은 이의 언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텔의 수시를 위반할 수 있는 브리니언 앨범을 지지하는